쉬워,요. 죄송해요. This is Florian Merz from sport1. My question is for Faker. You are well known for your hunger of competing on the highest level of League of Legends. But now this could possibly be your fifth world title. If you would win it, would you say enough is enough or you just keep on going as long as you can walk and play? 이번 우승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 이번 월드 결승전도 하나의 경기로서 열심히 임할 생각입니다. 이번 월드 결승전도 하나의 경기에서 White Readers이 최고입니다. 이번 월드 결승전도 하나의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 결승전도 하나의 경기에서 그 선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JSilver의 결승전자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캐리아 선수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월주 역시 정말 다양한 특이픽이 등장했는데요. 캐리아 선수의 파이크뿐만 아니라 누누 피들 스틱과 같은 픽도 플라이 퀘스트가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캐리아 선수 개인적으로 이렇게 월주라는 무대에서 메타에서 벗어난 새로운 픽을 등장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이런 프로 플레이가 많이 나옴으로써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픽을 꺼내둘 수 있도록 좋은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월주에서 자주 조커 픽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월주에서는 청소 리그보다 티어 정리가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팀이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조커 픽을 연습할 시간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창의적인 픽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고 보고 많이 재밌어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we're seeing more pocket picks at Royals because every team tends to finish their meta analysis and read very fast compared to the domestic league. So they have this luxury in terms of time. So they get to practice other picks such as off-meta picks. So we get to see a lot more creativity. And I'm grateful that everyone enjoyed it. 안녕하세요. This is LOR Ninja from Japan. My question is for 페이커 선수 and 구마유시 선수. Do you have any morning routine because you guys are athlete and what is it like? 감사합니다. 페이커 선수, 구마유시 선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수로서 두 분이 본인만의 아침 루틴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명상을 아침에 하는 편이었고 최근에는 루틴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거져가지고 햇빛을 먼저 본 다음에 이빨을 닦고 물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체조 같은 거를 해서 몸을 푼 다음에 가볍게 러닝이나 그냥 산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은 지금 밤에 뭔가 바로 날아 groove Kuma Yushi's answer was, every morning I wake up and open up the curtain, do some little sunbathing, and then brush my teeth, have a cup of water, and then I do a little stretching, and then I go out for a little running or a walk. Hello, T1. Welcome back to London. My name is Dominic from eSports News UK. My question is for Faker. I understand your grandmother has flown here to be with you to support you during World, and you have other family members. What does that sort of support mean to you, and do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about how your family have supported you, and what does it mean to you? Thank you. 우선 T1 여러분, 다시 London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Faker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할머니께서 이번에도 현장에서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가족분들도 많이 와서 Faker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족분들의 이런 응원이 Faker 선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저희와 공유할 수 있는 가족분들의 그런 응원과 관련된 일화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12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이 있는데 그걸 또 감내하고 와서 응원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또 가족분들과 만날 시간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사주신다든지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어 이스포츠입니다. 페이커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ella 미드에 대한 질문은, 내일 저녁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장한 미드의 선수들과의 가장 고정한 미드의 선수들입니다. 내일 저녁에서 가장 가장 긴장한 미드의 선수들과의 대선을 맞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맞게 할 수 있는지, 내일 저녁에서의 선수들이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마이크 선수에게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세대 미드의 대표주자로 뽑았던 초비 선수를 잡았고 이제 다가오는 결승전에서 나이트라는 또 한 명의 최종상급 미드라이너랑 만나실 예정인데요. 이 미드라이너 매치업 얼마나 자신 있으신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결승전에서 나이트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 나이트 선수랑 국제전에서 여러 번 맞붙어봤고 또 몇 번 패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열심히 준비한다면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최종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최종 준비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시간을 올려야 합니다. 이 회사는 아쉬이 켱의 특허입니다. Q-Riza는 일을 하고싶은 Q-Riza가 될 것입니다. Q-Riza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트로피를 어떻게 하는지 예로 me, 체크가 Grið 4개월目овых何는? 그리고 코우 마 씨 ở Wood w. 페이크 선수, 김정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페이크 선수에게 작년에 멋진 대사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번째 우승은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의 우승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다섯 번째 우승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하고요. 김정균 감독님 역시 이전 우승들은 감독님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우승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히나 이전 우승들도 SKT, T1 그리고 페이크 선수랑 함께 이뤄낸 업적인 만큼 이번에는 또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이제 롤드컵 우승했을 경우에 의미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그 당시에 최선을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우승으로 끝나서 그냥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만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T1에 다시 오고 이제 7년 만에 또 이렇게 롤드컵 결승까지 오게 됐는데 이렇게 결승까지 오게 돼서 일단 오게 이렇게 만들어준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전에 이제 우승했을 때 뭐 이런 부여를 하나도 안 해서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또 이제 이번 결승에 선수들이 경기 없는 순간까지 그냥 후회 없이 경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우승을 했는데 예전에 우승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업적을 위해서 좀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경기를 좀 재미있게 하면서 또 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서 그런 의미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꼬마가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타이틀의 의미는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항상 생각했었죠. ponieważ 다행킬을 때까지 또 이게 우리의 뱃瓶이 있을 때.. 우리의 뱃瓶이.. 저는 항상 항상 수는 없 기존이 있다면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I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the players who made it happen and also the staff on the side of T1 that helped us throughout this journey. Because I couldn't really think of the meaning or a special meaning of the previous championship, I cannot really name anything new for the potential fifth trophy as well for T1. So I just want to say one thing for sure is that I wish all the players can perform at their best level and solely focus on the game in order to leave no regret. Faker's answer was, yeah, in the past I used to focus on the, you know, title, the career, but recently after time passed, I was more focused on myself having fun and enjoying the game while I play out the match and also kind of bringing happiness and joy to the fans. And so I will focus on that in the upcoming finals as well and do my best to deliver that. Thank you. Hi, Anand from the New York Times. My question's for Faker again. It's just to ask, because you've been here for so long, what drives you to keep going as is one thing and the other thing is also any learnings you have that you would share to younger players so that they also go on to have long careers. I think, and then I can energize yourself with offense and compete on the offensive level and go on to have fun and fun. That's why I really think. However, my parents still have the case. People are going to share their dreams and try to achieve their best. And if my parents are always together, I can learn to grow up with it and grow up with it. I think it's the important thing to keep growing up with it. 중요한 것 같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you always have to just keep on trying hard and working your best in order to improve. Thank you. And this will be the final question. Hello T1, I'm Lorenzo for Esports Mag. We're standing in front of you knowing that tomorrow could be the day you win your fifth title, historically speaking, but we also know that, per your own words, there's a slight chance that this will be the last time we see you compete together as a team. So my question is, all these things considered and kept in mind, what's your resolution for tomorrow and how will it feel to hit the stage for yet another World's Finals? Thank you. Who are you asking Esports Mag? Esports Mag. I mean, which player? Oh, it's a general, but maybe Faker could be the one to answer, please. Thank you. T1 T1's T1's T1 VTRIatas, T1, and T1's T1 in the last year. Maybe T1's T1 of T1's T1's T1 and T1's T1 title,إ T1-T1 history will be the last year. So the final hounds that I have flavored for that, do you think your post will be the goal, Jakob? 결승전은 저희가 준비한 만큼 열심히 경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준비한 만큼 경기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게 저의 마음가짐이고 팀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재미있게 경기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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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